안녕하세요. 홍진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DBS에서 뵙게 되고 윤석열 리더님, 강효진 리더님 에너지 덕분에 저도 진짜 떨리거든요. 할 때마다. 그런데 진짜 에너지 받고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인데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오늘 저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니까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빼고 다 휴가를 갔나 했는데 아까 강효진 리더님께서 진짜 정말 효진 리더님이랑 저랑 비슷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25센트 라이드 같이 했는데 되게 재미있게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아까 윤석열 리더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던 거, 낯선 것들을 그냥 해보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이 안에서 서로 관심사는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취향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인드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실은 8월은 저는 원래 암회하기 전에는 늘 휴가를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일이 늘 많은 시기예요. 실은 저는 금융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펀드메이저를 해서 8월 이맘때 중순은 늘 상반기 실적이 발표가 돼서 엄청 바쁜 시기인데 그래서 제가 한 8월 20일쯤 실적이 다 나오면 정말 한 3박 4일이라도 무조건 휴가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말 그냥 2박 3일이라도 좀 쉬고 싶어서. 그런데 저에게 제가 암회의를 하고 나서 저에게 8월은 딱 하나죠. 여기 계신 일부 리더님들의 또 똑같을 거예요. 저는 8월에 늘 수영을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요. 늘 저희가 이렇게 철인삼종 경기에 나갔기 때문에 저는 보통 릴레이 수영만 했어서 그런데 보통 1년에 한 번 딱 경기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8월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엔 또 한참 쉬다가 그래서 7월, 8월은 어떻게든 그래도 바단대 무섭잖아요. 가다가 못 가거나 아니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벼락치기로 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게 7월, 8월에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 되게 자주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암회의를 시작했을 때 저의 처음 도전 그리고 처음 이런 낯선 환경이 저에게는 철인삼종이었던 것 같고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늘 저희 특히 정말 많은 리더님들께서 우린 그냥 하잖아요. 뭔가 가면은 뭐 그냥 뭐지 달리기가 아니라 수영은 수트 입으면 대충 뜨고 그냥 발 저으면 가고요. 그래서 사이클을 올라타면은 가고 그리고 자전거는 걷다, 뛰다, 걷다, 뛰다 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저는 그 마인드가 진짜 암회의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감동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암회의 투자 설명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의도에 계시는 어떤 벤처 투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어 가서 암회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되게 고민고민하면서 그 제가 사업 설명 내용을 좀 바꿨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거기서 약간 일부 수정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께서 내가 그러면은 약간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암회이라고 하는 회사에 요즘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관심들 조금 조금씩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이 회사에 한번 투자해 보면은 어 지금 홍진아 일도가 하는 얘기가 어 좀 맞는 것 같다. 아니면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좀 공감된다. 어떤 부분은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도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벤처 투자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하니까는 굉장히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아메이가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기업과 그 어떤 뭔가 시스템과는 정말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야 이 회사는 우선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 이 아이디어를 많이 네가 펼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 안에서 좀 한번 많은 또 사업의 아이디어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한 5분 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메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메이요.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누군가가 나 아메이 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아메이를 되게 오랫동안 어머니가 소비자이셔서 그냥 제품은 썼고 하지만은 제가 아메이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다단계 하시는 분 만나러 가고 그냥 이분들은 뭘 하려나? 아니 별 생각이 없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엄청 좋다?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면은 이게 정말 아메이가 큰 회사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는 보시면은 1960년이 된 회사이고요. 여기가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본사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마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한 3. 몇 킬로 정도 되는 쭉 되는 아메이 헤드쿼터이고요. 전 세계에 A병은 한 300만 명, 직원 수는 16,000명 정도 되고 100여 개 국가에 나가 있고 실제로 보시면 59년도에 여기 사진에 있는 그 오른쪽 사진에 그게 안 보이네요. 가운데 사진에 오른쪽의 두 분이 창업자이신 미치와 제이 이 두 분이시고 지금은 작고하셨고 지금은 그분의 자제분들 두 분께서 이 사업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그중에 한 분이신 스티베 베넨델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이셨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두산 박용만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장인 것처럼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이시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아메이 행사에 오셔서 스피치를 하셨었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저희 리치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시 대통령이 와서 스피치를 하셨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저는 이걸 정말 몰랐어요. 되게 좀 엄한 회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 회사가 오너들이 올랜덤 매직 구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건 에이다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거의 치운 회사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은 저희 야메이가 가지고 있는 호텔도 있고 그리고 헬렌 디보스 그 상업자님의 와이프분의 이름을 따서 아이들 병원까지 아이들 병원 짓는 거실은 그냥 몇 억으로 되지 않아요. 몇 백억 몇 천억 드는 거거든요. 그런 호스피틀도 만들고 그러면서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단단한 회사다. 그냥 다단계라고 하면은 그냥 제품 그냥 몇 개 좀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회사구나 라고 하는 게 처음에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 근데 내가 왜 이런 회사를 몰랐지? 이렇게 큰 회사고 이렇게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해서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고 투자도 많이 했어서 많이 공부도 했는데 내가 왜 몰랐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메이가 59년도에 만들어졌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런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메이가 기존에 있는 사업 구조랑 좀 달라요. 진짜 달라요. 기존에 있는 사업 구조는 누가 제품 만들어서 중간에 유통 광고하고 소비자가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아메이가 직접 제품을 만들고 광고나 유통을 그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ABO 아까 윤석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이고 그리고 전체 매출에 대신해 3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 ABO들에게 공유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전으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알려드리고 엄마가 엄마 친구한테 알려드리고 그래서 엄마가 제품 띄워와서 저는 다시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게 과거의 아메이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매장도 이렇게 잘 생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앱 하나 까신다. 그냥 앱 하나 내가 나의 앱을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내 쿠팡을 하나 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유통이 되는 제품들이 보시면은 저희 뉴틸 라이트 아티스트들이 그리고 저희 로션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세제류들, 액세스, 에너지 음료수 이스프링 정수기, 공기청정기, 퀸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유통하는 원포원 제품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메이가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게 됐는지 그때요.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벤처 투자 하시는 분이 무슨 브랜드가 이렇게 맞냐고 제가 처음에 카달로그를 이렇게 딱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제품이 맞냐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메이가 제품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까 윤성원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그 철학이 있어요. 사실 아메이는 60년이 됐지만 아메이의 역사는 그보다도 더 전인 1935년도에 뉴틸 라이트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뉴틸 라이트의 창업자이신 칼린보그 박사님이 1935년도에 뉴틸 라이트라고 하는 북미 최초의 비타민 회사를 만드시고 만드시고 이거를 상용화하시고 비타민, 미네랄을 근데 1935년이면 보시면 세계대전이 언제쯤이죠? 그때쯤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이고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음식은 그냥 있으면 주워 먹기 바빴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분은 식물에서 추출을 해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영양제라는 걸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전달이 안 되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타민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때 1930년도에 우리 비타민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제품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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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었대요. 그때는 알약 형태도 아니고 마시는 물약의 형태였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썩은 와인 맛이었다고 그럴 정도로 맛이 없고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니까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먹어보고 괜찮아서 또 옆에 알리고 그때 칼른보그 박사님이 생각을 해내신 거죠. 아, 이 제품은 내가 그냥 일반 광고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분이야. 그냥 마트에 팔면 안 되겠구나. 한 명 한 명씩 내가 알리면서 이 제품에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직접 판매라고 하는 마케팅 플랜이 1945년도에 뉴트리 라이트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이의 창업자이신 리치아트제이 이 두 분은 뉴트리 라이트의 판매원이셨어요. 자기 사촌분들이 뉴트리 라이트를 처음 이렇게 들으시고 저희처럼 이분들이 49년도에 처음 사촌분들한테 듣고 아,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뉴트리 라이트 판매원이셨고요. 그러면서 이 직접 판매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그리고 1959년도에는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를 리치아트제이 두 분이 창업을 하십니다. 생분해성 친환경 세제 고농축 세제를 기반으로 LOC라고 하는 기반으로 1959년도에 세제를 회사를 만드시고 60년에는 이 세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가루 세제 그리고 63년도에는 주방 세제 그리고 68년도에는 뉴트리 라이트 안에서는 뉴트리 라이트에 있는 농장의 좋은 원료들을 기반으로 화장품 라인인 아티스트리가 시작이 되었고 1972년도에 아메이가 뉴트리 라이트 회사를 인수하게 돼요. 그때 뉴트리 라이트 회사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안에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어서 아메이와 뉴트리 라이트가 같은 몸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세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로션이라든지 그리고 치약같이 제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84년도에는 뉴트리 라이트 농장의 좋은 물을 유기농 농장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만들고 2005년도에는 그 필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이런 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서 저희가 카달로그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이 제품들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던 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제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R&D화라든지 검증을 거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안정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브랜드성이 굉장히 확보된 제품들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정말 일부만을 채취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450여개 제품들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정말 간략한 아메 회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 회사 이렇게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니 이렇게 오래됐고 이렇게 검증된 제품들이었어? 근데 왜 난 몰랐지? 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그 놀람이었고 두 번째 제가 이 회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메이는 실은 다른 대기업과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대기업들의 마인드는 어떻게든 제품 빨리 만들고 제품 잘 만들어서 빨리 사람들한테 푸시하고 거기에 굉장히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저는 아메이를 저희 처음 아메이랑 지금은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아메이를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메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회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 회사인 것 같아요. 아니 60년이나 됐고 한국에서 30년이나 됐는데 이게 무슨 스타트업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은 요즘은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강남역 같은데 보시면은 요즘은 광고를 대기업들이 별로 안 해요. 웬만하면 다 스타트업들이에요. 당근이라든지 에이빌리라든지 아니면 쿠팡 오늘회 여기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보시면은 실은 대기업들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제 정체되어 있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금융회사의 화두는 스타트업 벤처투자 이쪽이에요. 실은 그냥 주식투자보다는 VC라든지 그런 쪽 투자의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유니콘 이라고 기업 그 가치가 1조 원 넘는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이 유니콘이 하나 나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막 컬리가 그때 막 일조한다 배달의 민족이 일조한다 쿠팡이 일조한다 그렇게 막 좀 시끄러웠던 때가 한 3,4년 불과 3,4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지금 10여 곳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당근마켓죠. 당근마켓 쓰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당근마켓의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왔으세요? 당근마켓이 최근에 어디서 투자를 받았는데 기업가치가 무려 3조 원이었대요. 3조 원이면 이게 안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신세계보다 크고요. 롯데쇼핑이라고 우리 롯데 슈퍼마트 롯데백화점 다 가지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한 3조 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그 롯데랑 당근이 지금 기억과 제가 같아요. 아니 보시면은 그냥 앱 하나잖아요. 당근 어디 카카오 사내벤천가에서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롯데그룹과 견줄 만큼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동네생활이라든지 정말 중고마켓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채워주지 못한 거를 당근이 하고 있고 쿠팡이 부분을 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는 정말 많은 사회가 스타트업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가끔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만나보면요. 실은 그들이 굉장히 많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회사 자체가 역공적이지 못하고 과거만큼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 천천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서 후배들이 이렇게 스타트업 간다 아니면 스타트업 창업한다라고 하면 제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런 수많은 창업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구석구석에 문제 그리고 불편한 점을 풀어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구석구석에 불편한 점을 대기업이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규모도 너무 작고 삼성전자가 지금 당근 해봤자 당근이 매출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들이 하나하나씩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지금의 시장인 거고 저는 실은 진짜 아메이를 보면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는 과거 30년 동안 아메이가 정말 개개인의 그리고 사회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줬고요. 그리고 더 기대되는 건 앞으로 30년 동안 아메이가 풀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전 그게 진짜 기대되고 제가 아메이에 투자를 하시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과연 과거 30년 동안 아메이는 어떤 문제를 풀어왔는지 에 대해서 한국아메이 기준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아메이는 보시면 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점으로 보이는데 매출이 30억인가 그 정도였어요. 첫 해에 세제 5개로 시작을 하셨고 그때 그래서 한 1997년 정말 6, 7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세제 가지고 거의 몇백억에서 몇천억의 수입을 냈었었고 실은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수선했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셨었고 엄하게 사업을 하신 경우도 많이 있고 실은 이때는요 법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95년도에 방문판매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때 아메이가 이 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조금씩 안정화됐었는데 그런데 97년도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슈가 터지죠. 바로 IMF 그리고 금암 때 아메이가 뭐지 매출이량이 굉장히 커지고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서 언론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메이가 조금 이렇게 주춤했던 이 그래프로 보시면 매출이 반타저하기 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랬던 시기를 한번 겪고 하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IMF IMF 이후에 화이트 칼라 그립들이 이렇게 사업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뉴틀라이트 아티스트리 이런 다양한 라인업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아메이가 정말 보시면 거의 한 천억이었던 회사가 한 4, 5년 만에 1조가 됐어요. 정말 급성장 이렇게 합니다. 실은 이 과정에서는 저희 경제적으로는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고 또 아메이 안에서는 밀레니얼 보너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크게 한번 성장을 했다가 다시 매출이 정상화되면서 그러면서 우상향을 계속 주식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저는 보면 약간 1세대 아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을 겪었잖아요. 실은 미국 아메이도 마찬가지고 한국 아메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좀 정화작용도 하고 엄한 사람은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는 시기가 1세대 아메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 그렇게 한번 좀 크게 매출도 올라섰고 또 다시 이렇게 하면서 아메이가 지금의 제품 라인업들도 생기고 하면서 2006년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계속도 우상향을 합니다. 이때 실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제품들의 제품에 가질 수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또 저희 모바일 앱이에요. 저희가 제 기억에 인터넷으로 했던 저희 온라인 앱이 2000년도 인가 그냥 ABN 사이트가 출시가 됐고 저희가 모바일 앱이 2011년도에 굉장히 빨리 출시가 됐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카카오톡이 처음 나온 게 2010년이에요. 그래서 2011년이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진 않았어요. 핸드폰으로는 그냥 게임하고 그냥 카카오톡 하고 그 정도였어요. 인터넷 서핑하고 결제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때였고 아마 제 기억으로 우리 애니팡 많이 하셨었죠. 기억나시죠? 애니팡 한창 했던 때가 한 2012년 그쯤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어떤 기업보다 빨리 저희가 모바일 인터넷 상에서 저희 판매 채널을 오픈을 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메리카 굉장히 많이 우상향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또 회계 년도랑 좀 다르긴 하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거의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메리는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전달을 하기도 했고 또 경제적인 기회를 주기도 했고 다양한 시장의 문제들이라든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도 실은 처음에 이렇게 아메리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더 있을까 여기에서 실은 아메리카 제품이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사람들도 보면 ABOD 실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고 실은 제가 아메리카 안에서도 그렇고 실은 제가 벤처 투자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제일 많이 받았고 또 제가 제일 많이 기업에 가서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제 그래도 나올 만한 거는 다 나오지 않았냐 아메리카 실은 뉴트럴 더 좋아질 게 있을까요? 아티스트를 더 좋아질 게 있을까요? 라고 제가 실은 4, 5년 전에 특히 되게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 질문을 실은 최근 1년 동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 개의 이유는 기술이 계속 박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 검색해 보시면 못 들어본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은 제가 들어만 봤지 개념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NTC라고 하는 또 새로운 코인도 있고 굉장히 보시면 기술의 변화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바뀌면서 새로운 혁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결국 스타트업들은 시대의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시대의 문제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기술의 세대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메이 안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놀라웠고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요. 한 거 없어요. 진짜 기술이에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은 당근마켓이라든지 카카오 보면 별로 기술 없어 보이잖아요. 대충 만들어도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코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정말 키이고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 부족하다고 개발자들의 그런 목값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기업들이 기술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생각보다 또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 안 해요.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서 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우리 백신도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런다잖아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R&D 역이요. 350명 밖에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들 중에 굉장히 큰 회사들 이라고 하는 유한양행이 280명 녹십자가 400명 정도고요. 아모레포시픽 같은 경우에도 한 400명 정도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뒤에 보시면 아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과학자 엔지니어 R&D에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회사가 R&D가 400명 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기술 개발에 대해서 필요하고 중요하고 하지만 기술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1,000명의 R&D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력들이 단순히 식품 영역에만 있고 화장품 케미스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공도 굉장히 다양해요. 100개가 넘는 전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요즘은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서 한 3년 전 아메이 기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뉴트리 라이트를 개발을 하는 사람이 단순히 식품 영향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정말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이 뉴트리 라이트를 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식품 영향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티스트리를 개발할 것이고 그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연구 개발이 정말 짬뽕이 되고 서로 이 안에서 부딪힐 것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게 저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 R&D가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없고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진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요. 이 부분을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제품들의 품질 테스트를 위해서 한 달에 15,000건의 품질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만 보시면 한 달 기준이면 뭐야 50개죠. 50개가 넘는 500개네요. 500번이 넘는 품질 테스트를 매일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품질의 제품의 퀄리티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나온 제품들이 저희 제품들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작년 1년 동안 아메이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 기반으로 제품들을 어떤 것들을 출시를 했었는지 이 제품들이 다 최근 1년 동안 나온 제품들이에요. 저희 딱 작년 9월달에 시그니셔 바디 나왔고요. 그리고 유산균 제품도 키즈랑 이뮤니티 추가된 부분 두 개나 더 나왔고 아티스트리 패치랑 콜라겐 나왔고 아티스트리 스킨케어 제시 스튜디오 새 라인업 나왔고 그리고 저희 침구 청소기 다리미 그리고 샤워 필터 그리고 엠바이 뉴트리 라이트 면육 젤리라든지 시네트롤 그리고 스킨 뉴트리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 제가 원포원 이라든지 안 맞아 그런 거는 넣지도 않았어요. 정말 아미 코어 제품들 중에서 그동안 1년 동안 나왔던 제품들이 이만큼이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내가 이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개발해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1년에 하나 내기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거 1년 동안 꾸준하게 냈던 거고 앞으로 그러면 1년 동안에도 또 계속 다른 제품들이 애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애드가 될 것이고 이 제품들이 그냥 계속 계속 매년 매년 나올 거거든요. 계속 나오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뭐 맨날 신제품 나왔다 프로모션 한다 또 사야 되니 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정말 하나하나 R&D를 정말 끝장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제품 중에 저 지금 마시고 있는 시네트롤 제품 이 시네트롤도 그냥 시네트롤 가져온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 제품 이 시네트롤의 가장 키가 체지방 감소를 실제로 한다라고 하는 효과가 입증되었고요. 11주 동안 꾸준하게 섭취하면 체중이 2.6kg 감소를 합니다. 그 기능성 원료가 자몽이랑 오렌지랑 과라나 이 기능성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요. 그냥이 아니에요. 자몽도 그냥 자몽이 아니라 좀 크면 안 된대요. 크면은 여기에 이 유효한 폴리페놀 성분이 충분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자몽의 크기도 15cm 미만 400g 미만으로 오렌지도 12cm 미만 450g 미만 그 오렌지가 가장 영양소가 높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R&D를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냥 시네트롤 아니에요. 보통 그냥 제품 만들려면요. 그냥 자몽 가져와가지고 만들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R&D를 아무리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제품 하나하나 보시면은 진짜 대단하세요. 얼마 전에 나왔던 저희 스킨 뉴트리션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가장 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선 피부의 보호막을 굉장히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스킨 뉴트리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이거를 강화시키냐 아메가 저희 뉴트리 라이트라든지 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수많은 식물과 정말 수많은 그런 원료물질들을 테스트를 엄청 많이 해본 거죠. 그래서 한 50개 이상의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한번 본 거예요. 아세롤라 체리가 보니까는 피부 보호막 좀 좋아지고 있어. 방어시스템 부스팅해줘. 블랙베리도 괜찮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지도 괜찮아.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 오랜쪽 그래프 보시면요. 아세롤 체리를 쓰니까는 12% 정도 피부 방어 시스템이 부스팅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개를 합쳐놓으니까 350%가 부스팅이 된다라는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그냥 처음에 뚝딱 해가지고서는 아세롤 체리, 블랙베리,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지 비율을 처음에 그냥 1대1대1로 해봤겠죠. 그런데 이게 안 나왔겠죠. 그럼 또 비율을 바꿔봤겠죠. 그 수백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결과치 를 만들었고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해서 만들었고 앞으로 이런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과 수많은 R&D 기반의 제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이 R&D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아메이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실은 그 어떤 대기업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DNA고 스타트업의 기술이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약간 제품 쪽에서는 그렇게 제품을 위한 기술력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것도 진짜와 최근 1년 동안 나온 거죠. 저희 에이클릭스라고 해서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품을 전달을 하고 그들이 소비자들이 그냥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에이클릭스 서비스 그리고 꾸준하게 장바구니 정기 구매를 할 수 있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그리고 저희 유트라이트 제품들을 소분해서 내가 원하는 패키지에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마이팩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우리 에이미 강유진 리더님 아니네 우리 챗봇 에이미 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백에 대한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이 부분에 대한 IT 투자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챗은 정말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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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된 말로 하면 정말 노가다거든요 에이클릭스 하나 만들면요 카카오랑 엄청 얘기해야 되고 이거 연동시킨다는 것 자체가 생각만도 머리 아프지 않나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메이가 굉장히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정말 아메이의 가장 큰 제 기준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메이는 이런 제품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오는 3세대 아메이는 정말 단순히 정말 우리가 건강 있는 식품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체중 조절 식품을 전달을 하고 그 부분을 넘어서서서 정말 사람들의 가게인이 필요한 그들의 삶이 정말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정말 더 포괄적인 웰리스 이코노미로 아메이가 나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두 가지 축 그 축의 두 가지를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 로드맵에 제가 제일 좋게 보고 크게 보는 것들은 우선은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들도 많아지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 나오고 마케팅들도 이제 솔루션 형태로 나오고 커뮤니티 플랫폼 이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실은 아메이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특히 좋게 보는 거는 개인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실은 앞으로의 모든 제품과 모든 서비스의 대세는 개인 맞춤형이에요 아까 강효진 리더님 말씀하셨잖아요 효진 리더님과 저의 넷플릭스의 첫 화면은 100% 다를 거예요 넷플릭스가 강한 건 수많은 컨텐츠도 있지만은 그거를 너는 이 영화를 좋아할 거야 라고 해주는 그 추천의 그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모든 서비스들이 그 기반으로 가고 있어요 실은 쿠팡도 보면은 우리 맨날 내가 검색한 거 옆에 또 나오고 이거 다시 사셔야 되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개인 맞춤형 솔루션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실제로 아메이는 지금 그래서 저희 건강기능식품 회사로는 정말 소수업체들만 시작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마이팩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글로벌 아메이에서는 이미 과거에 유전자 검사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한하는 서비스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인권수미 리더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앞으로 나올 마이랩 개인 맞춤형 유선균 제품 이죠 이 제품들도 이제 내년 초에는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만가지 그 보테니컬 식물 원료의 그 데이터들 그리고 임상실험들 그거를 기반으로 아 당신에게는 이런 솔루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를 정말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의 컴퍼니가 아메이는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뉴틸라이트가 몇 년 됐지 35년부터 시작했잖아요 80년 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뉴틸라이트는 그때부터 식물 원료를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R&D를 했어요 아세로라 체리에 대해서 어디지 저기 하와이까지 가서 한 7,80종 정도의 묘목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은 중국에 있는 우시보테니컬 센터라든지 수많은 연구소들에서 그런 각종 성분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그동안 30년이 아니라 60년 동안 또 우리 ABO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정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가 저는 유일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 또 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 조영희 부사장님이나 신자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개인으로 맞춤화로 제품을 전달을 하려면요 엄청 제품이 비싸져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하고는 싶어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개인 맞춤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마이륙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많이 되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한 5조원 정도 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대해서 생각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아메이가 가져갈 수 있는 마켓쉐어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그런 그래서 한국아메이가 매출이 지금 1조원이고 그중에 한 40%가 뉴트라이트라고 하면 뉴트라이트 점유율이 그러니까 뉴트라이트가 매출이 한 4천원 5천원 정도거든요 1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마켓쉐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 맞춤할 시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기능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제가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한국아메이 안에서 가장 핫한 서비스들이에요 20% 라이드를 저도 오늘 체험하고 왔는데 체험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파일럿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체험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가 커뮤니티형 바이크 서비스 7월 한 달 동안 예약을 받았는데 만 대가 넘게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라이딩 앱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카톡 안에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이런 서비스 바이크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를 이제 곧 타고 그리고 지난 작년 말부터 했었던 A7070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해 12월에 1차 참가를 받았는데 무려 6만 6천 명이 이 A7070 70일까지 다양한 습관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서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나는 것도 조금 뻘쭘한 뭔가에 그게 한번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그럴 때 저희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좋은 루틴 정말 좋은 커뮤니티를 재구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반으로 밤에 있는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을 할 거고 더 많이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그 수익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후따닥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가 기업투자 설명을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이 리스크 리워드 부분이에요 그래도 어차피 투자는 해야 되고 투자해서 돈이 얼마나 나올 거냐 몇 퍼센트 수익률 예상하냐 투자하는 데 가장 키거든요 제가 이 시트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공개해야겠네 하면서 아 아메이엔 그게 없는 거예요 뭐랄까 리스크 리워드라고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암만 생각해도 리스크가 없어요 있으세요 있으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우리가 트위스 보면 나오잖아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서 맨 뒤에 제품은 만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ABO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빈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사용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해라 이유도 묻지도 않겠다 라고 해서 이런 실은 제도가 있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뭔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다 알려주잖아요 실은 제가 폰드매니저 일을 하려고 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면 토플 시험이라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것도 없잖아 그래서 정말 리스크가 없다 그런데 리워드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비즈니스 구조가 정말 있을까 라고 하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111642 그래서 이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는 없지만 정말 리워드는 높을 수 있고 그 리워드가 굉장히 공정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111이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시면 초대하신 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의 그룹이 커져나가면 나의 수입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실은 이게 브론즈 빌더가 저희가 작년부터 나왔던 거고 한 400만 포인트 정도의 구조가 된다 라고 하면 이 정도의 볼륨이 되면 그럼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은 매출 기준으로는 이게 정말 약간 산수적으로 이게 계산을 해보면 매출 기준은 600만 원 정도거든요 600만 원 팔아서요 정말 수익률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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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도 10% 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영업하면 그보다도 안 되는데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인 거예요 내가 매출이 600만 원 정도인데 수입이 100만 원이 나온다 라고 하면 수익률 기준으로는 수익 기준으로는 거의 20% 가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 자체가 높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드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이어서 한 천만 정도 되는 그룹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비즈니스이고 내가 1개월 동안 이렇게 실버 프로듀서 한 천만 포인트 정도의 그룹을 유지를 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3개월 유지를 하면 골드 프로듀서 6개월 유지를 하면 플래티뉴 라고 해서 이때부터 정식 사업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너스도 드리고 호텔에 초대도 하고 이때부터 상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개월을 윤성아 리더님처럼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면 연 2000에서 7000 정도 그리고 여행까지 보내주는 그 정도의 수익구조가 저희 지금 안메이의 수익구조이고 그리고 내가 한 두 분 정도를 보아서 이 두 분이 각각 플래티뉴이 되시면 나는 사파이어 그런데 내가 알린 한 플래티뉴이 이분이 한 세 분한테 알려서 세 분이 플래티뉴이 대로 도우면 이분은 더 이상 플래티뉴이 아니라 에메라이드 그리고 이 분이 알린 분이 또 여섯 분한테 알려서 플래티뉴이 되시면 이분은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굉장히 다른 제품 다른 수입이랑 굉장히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머니위드 타임 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벌지만 내가 시간도 함께 벌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수많은 시네트롤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생필품이고 이거를 내가 소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강효진 리더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강효진 리더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효진 리더님 알아서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앱에서 그냥 뚝뚝뚝 누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얽매이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반은 정말 제품이 잘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유통을 하는 그런 뭐지 그 유통을 하는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지면 함께 시간도 벌 수 있는 그런 또 인세와 같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본이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림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더블 클라운 엠버서더가 되고 싶다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과 모든 직장과 모든 자영업은 이 부분에서 뭐든지 막혀요 확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메인은 내가 정말 무한정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트워크에 그런데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사 없이 우리 한여라든지 누군가에게 그리고 저는 요즘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까 제가 이 전 시트에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내가 알린 사람들이 더 잘돼서 나도 함께 잘되는 구조잖아요 내가 알린 사람 중에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고 FCA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도 좋지만 나도 좋아요 나의 수입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다 그 어떤 회사도 그 어떤 자영업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내가 고용관계 혹은 약간 갑과 의뢰관계이지 정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메인은 정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Money with Friends 내가 정말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입의 특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수입을 기반으로 앞으로 나올 제품들이 또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당장 이번 9월달에 나올 스캘프 뉴트리션이 있고요 25센트 라이드 있고요 이건 바로 8월달에 나와요 제가 와 이 제품들 보고 너무 빨리 가지고 싶고 저희 원포원 제품들 이렇게 나오고 또 여성 유산균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랩 같은 것도 또 같은 그 뭐지 개인 맞춤형 유산균 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 이후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아치스트린 랩이 나오고 GNH라든지 글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메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R&D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나는 한번 깃발 꽂고 한번 있어 보는 거죠 한번 진짜 투자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만 봐도 저는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혁신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그러니까 다음 만약에 세션이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품이 좀 부족했었고 좋은 제품이 그리고 여성들한테 경제활동의 기회가 없었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됐다 라고 하면 앞으로의 문제는요 훨씬 더 다양해지고요 훨씬 더 복잡해질 거예요 지금 당장 저는 진짜 직장이라고 하는 건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대기업 시스템은 약간 이제 한계를 정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 자영업은 이미 코로나 때문에 한 번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았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온라인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환경은 오염이 아니라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한 양극화 우리가 특히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양극화 그리고 생각의 양극화도 많아질 것이고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저출산인데 사람들은 오래 산다 인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정말 많은 갈등들이 계속 사회 문제화가 될 건데 저는 이런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정말 아메이가 그리고 잼스톤이라고 하는 팀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창업자들이 지금도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나가려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도 회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는 그런 사회 변화라든지 그런 데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ABO들이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제가 아메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스타트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실은 이 미팅을 보시는 모든 개개인분들의 개개인의 사업인 거고 개개인이 스타트업이신 거거든요 그런 각자의 색깔 각자의 모습들이 모여서 정말 큰 스타트업 군집이 되는 게 아메이고 이 안에서 정말 윤석열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색깔을 한번 내보고 경험해 보는 게 저는 저희 잼스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운동하실 분들은 운동하시고 그리고 에이미 리더님처럼 아티스트리 아니면 뷰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하시고 각자의 탁월함을 이 안에서 만들어 나가고 그게 스타트업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스타트업 한번 해보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걸 한번 제안해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희망이 되고 정말 큰 누군가에게 큰 도전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더운 8월에 정말 우리 함께 많이 도전해서 9월달 새로 시작하는 회개년도 힘차고 멋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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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